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딥러닝으로 대표되죠 2012년부터 갑자기 성능이 좋아졌어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2012년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gpu가 등장했고 이때 gpu가 nvidia gpu가 보급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알렉스네시라고 캐나다 에서 어떤 교수님이 제프리 힌턴 교수님 이라고 꾸준히 이 분야에서 브렉스루를 만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수십 년 동안 고생해서 이걸 성공을 시켰다 2012년도부터 갑자기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음성인식 오차율이 잘 안 보였는데 2012년도부터는 갑자기 좋아져 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사람보다 더 잘한다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지만 2019년인가 본데 딥마인드라고 구글자회사가 인공지능으로 바둑 챔피언을 이겨버렸죠 그래서 그 이후로 딥러닝이 세계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는구나 2012년부터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의료진단 엑스레이 판독이라든지 MRI 판독 이런걸 딥러닝이 상당히 잘해요 요즘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딥러닝으로 해서 열심히 개발하고 있죠 그래서 2012년부터 여러 분야에 딥러닝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GPU의 컴퓨터 성능 향상이죠 그래서 슈퍼 컴퓨터가 가능해졌다 GPU로 그래서 실적이 꽤 많다 영상인식이나 음성인식 중에서 상당히 좋은 실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딥러닝을 여러 분야에 적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딥러닝은 개념적으로는 우리 저 두뇌하고 비슷하다 우리 두뇌가 여기 보니까 뉴런이 몇만그래요 한 천억개가 되네 이런 뉴런이 천억개가 있다 한 사람이 그 다음에 이 뉴런당 만개의 시납스가 붙어 있어 가지고 천조개의 시납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개씩 붙어있다 시납스가 요런 시납스가 연결고리가 천조개나 되어 있어 가지고 데이터밴드 위에서는 테라빗 퍼 세컨드 우리가 뭐 지금 우리가 사람들이 달성하고 있는 것은 100기가빗 퍼 세컨드는 이제 할 줄 알아요 10의 11승 bps 밴드 위에서는 뭐 아주 대단한 건 아닌데 워낙 패러렐이 많아서 이 바이트는 1테라바이트에서 1000테라바이트네 우리 하드디스크 보다 많죠 우리 하드디스크는 4테라바이트 이런데 그래서 지금 이게 개념적으로 지금 이와 같이 입력하고 출력 사이에 이 중간에 몇 레이어를 넣고 입력하고 출력 입력해서 출력을 꺼낼 때 중간에 이런 연결을 많이 해 가지고 지금 요런 것들의 연결인데 이게 전부 어떤 웨이터가 들어 있어 가 요 줄마다 한 개의 웨이터가 대칭이 되죠 그래서 곱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인풋이 3개가 있고 요게 4개짜리 히든 레이어가 3개가 있고 여기 출력이 또 3개가 있네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풀리 커넥티드 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댄스 네트워크 이라 하기도 하고 그냥 dna는 요즘 잘 안 쓰는데 dna는 대명사가 되고 전체 대명사가 되고 딥뉴럴 네트워크 주로 댄스나 풀리 커넥티드 라 많이 하는데 여기 보면은 웨이터가 3x4 웨이터가 있어요 또 바이어스가 4개가 있어 출력마다 4개를 더해줘 4x4 웨이터가 있고 바이어스가 4개 이걸 다 하면 더하면은 웨이터 수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4x3 이고 바이어스가 3개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있죠 이게 y1 y2 y3가 있으면은 입력이 3개고 얘는 그냥 바이어스에요 입력이 3개고 출력이 3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요 첫단은 그러면 여기 이제 y1을 딱 해보면은 요게 w 이게 1.1일 거에요 w1.1 w 얘는 1.2 요게 w1.2에요 요게 w1.3 그래서 여기 웨이터가 4개가 있죠 그 다음에 더하기 바이어스 1개 그래서 결국 이거는 3 곱하기 3 더하기 3 바이어스 3개 웨이터 9개 그렇게 되죠 웨이터 9개가 보이죠 3 3 3 이게 다 웨이트죠 웨이트 웨이터 9개에다가 바이어스 3개 요런 웨이터를 트레이닝 해가지고 지금 마치겠다는 거죠 인풋하고 아웃풋 우리가 여기 아웃풋 콤비네이션을 한다면은 이 아웃풋하고 차이를 가지고서 웨이터를 다 트레이닝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loss라고 정의하는데 loss가 우리가 정답하고 예측한 값하고 차이가 나는 정도예요 이게 이제 mean square error죠 mean square error가 loss다 우리가 지금 이게 예측값이고 prediction 얘가 이제 정답이에요 정답은 우리가 그라운드 트루스라 그래요 그라운드 트루스 용어로 아주 확실하다고 그래서 prediction하고 이걸 값을 빼가지고 제곱을 해서 합친 다음에 개수를 나누죠 그래서 이 loss가 지금 이렇게 생겼다면은 이 loss가 최적값이 되는 이 개수값 어떤 개수값 지금 1차원이지만 굉장히 차원이 많죠 수억개 수십억개가 될 수가 있죠 변수가 그래서 그게 gradient descent 여러분들이 실험 사이에서도 한번 해봤죠 gradient descent는 웨이터 w 는 이 loss를 여기 보면은 뉴턴 방법을 보면 여기서 이게 기울기가 플러스 면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면은 loss가 줄어들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러닝 레이트가 있고 loss를 파라메테드 편미분하는 값을 빼주면 된다 그래서 이제 gradient descent는 지금 데이터를 다 써서 이렇게 이 미니멈점을 향해서 이렇게 축축 가죠 이터레이션 해가지고 근데 스토케스틱 gradient descent는 데이터를 일부만 쓴다 배치라고 아주 일부 데이터만 써가 이 배치에 대해서 파라메타를 다 구하죠 배치에 대해서 이렇게 파라메타를 구해 이게 이제 그 데이터를 다 쓰면은 삭 빨리 가는데 배치에 대해 쓰니까 일부 배치에 대해서 한번 모든 파라메타 계산하고 이러면 지그작으로 노이즈가 많이 낀다 이게 도리어 로컬 미니멈 중간에 가다가 로컬 미니멈이 있을지 모르면 거기 속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쪼개서 배치마다 한 번씩 구하는 스토케스틱 gradient descent는 노이즈를 넣어서 글로벌 미니멈을 잘 찾아간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 백 프로포게이션 나중에 하고 딥러닝에 여러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트레인 아까 웨이트를 구하는 거에요 최적화를 통해서 그 프리딕션하고 그라운드 트루스 정답을 맞춰가면서 이 웨이트 값을 아까 그라덴 디센트로 찾아가는 게 웨이트 값을 찾는 게 트레인 인프런스는 테스트에요 테스트 테스트를 해본다 웨이트 가지고 얼마나 맞나 라벨 라벨은 그게 아까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이름이에요 지정한 이름 이 데이터가 어디에 매칭이 된다 이 데이터는 사과다 이 데이터는 1이란 글씨다 이 데이터는 알렉서란 말이다 이런 거 그라운드 트루스는 정답 자 백프로포게이션은 뭐냐 하면은 이게 저 코아죠 그래서 지금 백프로포게이션 여기가 어떤 입력이 1이 있고 잔뜩 있어요 여기에 입력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기에 웨이트가 A번 웨이트 B번 웨이트 이렇게 여기가 이제 출력이 나왔다 출력 그리고 이 출력을 이제 해가지고 열심히 계산해가 로스를 계산해요 아까 그 로스 중에 제일 간단한 게 숫자로 나오는 민스쿠어 에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로스에 대한 어떤 편미분이 필요해요 이 w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w에 대해서도 저 로스 최종 로스에 대한 이 w a에 대한 편미분을 하면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여서 러닝레이트 곱해가지고 next w를 구해내고 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이 단계마다 편미분을 해 놨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출력이 나오면은 여기에 w a1이 있었다 그러면 i2라는 출력에 대한 w a1이라는 편미분을 계산해 놨어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도 여기 출력이라 그러면 o라 그러자 o에 대해서 w b2가 있었다 그러면 요 출력에 대한 요 출력 요 출력에 대한 w b2의 그 편미분을 계산해 놨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 여기서 요 출력에 대한 편미분이 또 계산될 거예요 o에 대해서 그지 그래서 이 값을 내가 요 값의 편미분을 계산하려면은 지금 저 체인 룰을 써면 된다는 거죠 요거는 저쪽에 저 한참 보니까 내가 i2에 대해서 자기 편미분은 이미 계산해 놨어 그 다음에 요 i2가 지금 요거라 그러면 o에 대한 i2의 편미분 이런 체인 룰을 쭉 쓰면은 이 값이 쉽게 계산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o에 대한 loss 그래서 이 중간에 그 편미분을 각각 다 계산해 놓으면 결국 이 loss에 대한 e-weight의 그 편미분이 계산이 되죠 그러면 요거에 대한 next move를 결정을 할 수 있다 그게 backpropagation이다 loss function은 아까 mean square라는 우리가 봤고 숫자로 나오는 거 근데 숫자가 안 나오는 그런 데는 cross entropy를 쓴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을 Alexa, Bigsby, Google, Genia, Clover 했는데 이 ground truth 확률은 뭐냐면 요거는 Alexa니까 이 확률들이 요렇게 딱 돼 있어 이게 이제 ground truth예요 ground truth 이게 정답이죠 ground truth 근데 prediction을 했더니 음 prediction을 했더니 예를 들어서 얘가 0.1, 0.2, 0.1, 0.05 뭐 이거 다 합쳐서 1이 돼야 되는데 요게 0. 그럼 한 6 된다 그럴까 6 되면은 요걸 열어면은 이거 상당히 작아져요 이게 prediction이 만약에 요렇게 돼 버리면 이 loss가 0이 돼요 아 쏘리 이걸 봐야지 시그마 i에 대해서 이 ground truth하고 로그 q 얘가 q예요 prediction 얘가 p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일치하면 loss가 0 근데 예를 들어서 이름이 0.0호 이렇게 prediction 해 버리면은 여기 넣으면은 아 참 마이너스가 붙어요 이 loss가 굉장히 커져요 로그 0.05 하면 큰 마이너스 값이거든 거기다가 1을 곱해 버리면은 loss가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같을 때는 loss가 0이 되죠 그래서 요게 확률로 나올 때는 크로스 엔트로피가 저 방션이다 loss 방션 소프트 맥스는 값을 두드러지게 하려고 예를 들어서 0.1, 0.2, 0.15 이런 것들이 막 나오면은 누가 큰지 잘 안 보이니까 이걸 exponential을 한 번씩 다 붙여요 그래서 자기가 0.1의 0.1의 그거를 하려면은 분모를 전부 exponential 한 다음에 그래서 지금 내가 0.2 하고 싶어 exponential 0.2 하면은 이 0.2가 크게 두드러져 버리죠 갑자기 큰 값이 돼 버린다 그래서 이거 다 물론 합하면 1이 되고 확률 구하는 거예요 최종 단계에서 그 다음에 fully connected dance dnn 이거는 지금 가장 기본인데 아까 본 그거죠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입력이 여기에 4개가 있었다 4개의 스칼라죠 그죠 4개의 스칼라에 대해서 출력이 여기에 3개가 있었다 3개의 스칼라를 구해내는 거예요 스칼라 알죠 숫자다 그냥 숫자 그러면 이것들을 연결하는 게 4 곱하기 3 더하기 3개의 이건 바이오스고 12개 15개의 저 웨이트가 있으면 이걸 저 이게 곱해지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요런 코입션 툴을 가지고 이 세 개를 예측 계산해 낸다 그지 그게 이제 스칼라다 스칼라 이게 각 스칼라에 해당하는 어떤 벡터를 가지고 하는 거고 지금 CNN은 이 각각이 매트릭스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NN은 어떠냐 하면은 지금 처음은 하나로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엠리스트 보면은 28x28 이라는 이제 블랙 앤 화이트 그거죠 어레이가 있다 근데 CNN 같으면 나중에 이거 중간에 보면은 이게 여러 개에서 예를 들어 28x28 이 3개가 있었고 여기에 뭐 예를 들자면 또 28x28 이 두 개가 있었다 그러면 이게 아까 dnn의 스칼라 개수하고 비슷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연결할 때 지금 이렇게 이제 연결할 수 있잖아요 곱할 때 이 곱해지는 게 스칼라가 아니고 이게 매트릭스에요 매트릭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x3 이런 매트릭스를 썼다 그러니까 요거 외에는 Fully Connected 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아까 요 Fully Connected를 보면은 요것들이 다 스칼라야 한 개의 숫자죠 그래서 여기에 곱해지는 이것들도 전부 한 개의 스칼라죠 그런데 여기는 보면은 이 단위가 이게 커널이라 그래가지고 이 커널이 매트릭스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6개짜리 2x3이라는 어떤 매트릭스가 우리의 커널이 되요 그래서 지금 이 개수는 3x3 곱하기 2거든 그제 그래서 웨이트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웨이트는 역시 개수는 3 곱하기 2 그런데 이게 한 개가 2x3이죠 이 곱하기 2 곱하기 3이다 왜냐하면 자기는 스칼라가 아니고 이게 벡터거든 그제 곱하기 2 곱하기 3이라는 그게 있다 이게 커널이 있다 그 다음 바이어스 3개 어 잘못했네 바이어스 2개지 출력이 2개니까 이게 CNN 웨이트가 되죠 그제 개수는 DNN 하고 같이 카운트 하고 한 개의 엘리멘트는 매트릭스다 그제 바이어스는 동일하고 자 그 다음에 2차원 CNN 하고 컨블루션 1차원 CNN 있는데 자 아까 우리가 28x28이라 해도 좋고 우리는 지금 매트릭스가 80x 100x80 이에요 이게 시간에 해당하고 시간 프레임에 해당하네요 t 100ms 단위로 10ms 이건 주파수 매일 프리퀸시 그래서 이런 저 100x80이 있는데 2차원이면 아까 그 CNN 커널이 CNN 커널이 어떤 걸 써냐면 처음은 20x8을 써요 그 20x8 이라는 매트릭스가 있죠 뽁뽁뽁뽁 해가지고 뭐 이런 게 20x8 이죠 그러니까 요런 게 있어요 20x8 이게 한 개의 단위야 20x8 그리고 요게 일단은 안 변해 안 변하고 처음에 요렇게 하고 20x8 하니까 160개를 각각 곱해가 더해서 합을 내고 바이어스를 더 해가지고 요 출력에다가 요 하나 탁 찍어 160개의 곱다하기 한 개의 바이어스 그 다음에 얘가 약간 움직여 요렇게 이제 조금 옆으로 움직여가지고 또 160개의 곱에다가 한 개의 바이어스 계산해가 찍혀 요렇게 또 하고 요번에는 이쪽으로 갔다가 다 되면 또 위로도 올라가죠 그래서 얘의 움직이는 방향이 2d라고 2차원 CNN이라고 그러죠 2d CNN 1차원 CNN은 1차원 CNN은 저 그냥 이렇게 있으면 80x100x99다 99x80 있으면 1차원 CNN은 한 쪽 방향으로 움직여야 돼요 예를 들자면 자 내가 이런 커널 하나 만들었다 80,1 커널을 만들었어 그럼 80개의 곱을 해가지고 바이어스 한 개를 다 하면 되죠 그러면 요 자리 하나 딱 만들었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움직이죠 1차원 적으로 움직이죠 또 여러가지 요렇게 만들어낼 거에요 그 1차원 적으로 2방향 밖에 안 움직여 2d는 2차원 적으로 이렇게 움직여 가면서 계산하죠 자 텐서블로우 이게 파이손의 딥러닝 라이브러리 중에 많이 쓰는 거죠 딥러닝을 빨리 하려고 파이손은 느리니까 라이브러리를 써서 동작 속도를 빨리 한다 그리고 라이브러리를 쓰면 복잡한 계산들이 커맨드 그냥 간단한 거 불러서 다 되죠 텐서블로우 라이트는 스마트폰이나 작은 기기에서 인퍼런스용으로 쓰죠 그래서 미니 텐서블로우라 생각하면 돼요 미니 텐서블로우 트레이닝은 아니고 텐서블로우 트레이닝 시켜서 스마트폰이나 이런 기기에 포팅할 때 쓰는게 맥스풀링 맥스풀링 여러분 해봤을 거에요 자 2x2 중에서 제일 큰 거 하나를 가져가자 그러면 여기서 답이 사미톡 나오죠 2x2 맥스풀링 그리고 스트라이드인가 이것도 2x2로 하면 이 4개가 1개로 바뀌죠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가 아까 그거다 스킵하는 거 스트라이드 2 가면은 여기 4개가 1개로 바뀌죠 2x2 스트라이드 2x2 그러면 4개가 1개로 바뀐다 그 다음에 패딩 패딩은 지금 2차원 C&N 같은 거 할 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28x28을 했는데 내 커널이 저기 4x4다 약간 더 커 키울까 14x14 14x14 하면 이렇게 한 번 하고 이렇게 한 번 하고 하면 13번인가 하면 이게 13번 밖에 못해 그래서 이게 same으로 해놓으면 valid는 그냥 13번 해가 답이 13x13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same으로 해놓으면 여기다가 0을 잔뜩 채워 넣어가지고 이렇게 0하고 이렇게 하라 그래요 그러면 28x28이 28x28로 같은 사이즈로 나오는게 패딩이다 0을 추가하는 거다 에펙 에펙 에펙은 데이터셋을 한 번 다 사용해 보는게 에펙이다 에펙이 롱롱타임일 거 아니에요 시대 역사상 긴 시간인데 하도 오래 걸려서 에펙이라 그랬나 봐 데이터셋을 한 번 다 서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걸 1에펙이라 그런다 리시리얼렛 아까 CNN 넷이 있었는데 리시리얼렛은 최근에 많이 인기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CNN 2D 2D CNN 결과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여기서 입력이 나오고 여기를 더하기를 하는데 이걸 이렇게 바이패스 해서 플러스 플러스가 요걸 가는게 이게 리시리얼렛이에요 그래서 이거의 장점은 지금 요걸 왜냐하면 이거하고 이거 기본적으로 같아야 되니까 여기 거의 0이 돼요 여기 0이 되니까 이게 길게 할 수가 있다 리시리얼렛 가지고 500개도 50 이런걸 곱하기 50개도 하고 100개도 하고 굉장히 길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최근에 많이 쓰인다 컴퓨즈매트릭스 컴퓨즈매트릭스 컴퓨즈매트릭스가 가끔 나오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7x7을 할 거에요 우리가 7x7인데 어떻게 하냐면 Silence Unknown 우리가 알렉사 빅스비 구글 지니아 클로바 이렇게 할 거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매트릭스가 있는데 지니아 클로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어떠냐면 이 로우는 그라운드 트루스 예를 들어서 내가 알렉사로 했더니 알렉사라고 맞춘 거가 10개가 되고 얘가 잘못돼서 Unknown 이라고 하는게 1 그 다음에 얘가 구글이라고 하는게 2가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거에요 그래서 요 요쪽에 탁 들어가 있으면 정답이에요 딴 거 다 0이면 그래서 가운데로 모이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Prediction 이쪽은 정답 칼럼은 정답이다 트레인 밸리데이션 테스트 우리가 데이터가 있으면 얘를 샤플링 해가지고 세 그룹으로 나누어요 트레인 80% 보통 우리가 지금 밸리데이션 10% 테스트 10% 그래서 트레인에는 이것만 사용하고 중간중간에 밸리데이션으로 에러 체크를 해요 이게 더 이상은 안하고 참고로 에러 체크만 하고 최종적으로 하는게 테스트다 그래서 실제 옵티마이제이션 쓰는건 트레인밖에 안 쓴다 이걸 남겨두는 것은 오버 옵티마이제이션 할까 싶어서 체크하는 거예요 얘가 옵티마이저 되면 트레인이 사용하는 이 세트에서도 잘 돼야 되죠 얘는 잘 되는데 이게 에큐러시가 안올라가면 오버피팅 해 버렸죠 자 파이손 라이브러리가 우리가 많이 쓰는 지금 쓰는 텐서플로우 1을 쓸 거예요 텐서플로우 라이트는 모바일 기기용 인퍼런스 용이죠 요즘 최근에 텐서플로우 2가 나왔는데 개선을 시켜 가지고 아직 코드도 별로 없고 디버깅을 좀 더 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텐서플로우란 구글에서 만든 텐서 숫자 매트릭스 이런거죠 벡터 매트릭스 다차원 매트릭스 매트릭스의 흐름이다 블로그는 그래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텐서 숫자들을 그래프 오퍼레이션 까지 해 놓는 건데 이게 저 그 c 나 포트랑 같은 걸 써서 상당히 빨라요 라이브러리가 눈파이도 그렇고 텐서플로우도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 파이손 프로그램은 상당히 느리다 그래서 근데 텐서플로우 1에서는 파이손하고 통신을 가능한 줄이기 위해서 한 번만 통신하려고 처음에는 그래프로 다 만들었어요 통신을 그러니까 파이손하고 텐서플로우 라이브러리 c 로서 상당히 빠른데 파이손은 느리니까 너무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횟수를 줄이자 그래서 전부 그래프로 만들어 놓고 실행은 나중에 한 번만 땡 해가지고 데이터 아이오를 줄여 놨다 그래서 처음에 보통 파이손은 그냥 보이는 쪽쪽 실행하는데 텐서플로우라고 붙은 것은 실행을 안 하고 있다가 한 부분에 session run 이라는 게 나오면 실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래프로 처음에 다 만들어 놓고 session run 그때야 실행해서 파이손과 텐서플로우 라이브러리 사이의 데이터 트래픽을 줄인다 그래서 요건 남아 이그젠플로 보였고요 텐서플로우 아까도 얘기했는데 구글에서는 텐서플로우라는 파이손 라이브러리를 머신러닝에 사용하고 페이스북 같은데 파이토치를 쓴다 이거는 c 베이스드 얘는 주로 파이손 베이스드 물론 라이브러리니까 c 도 물론 들어가 있겠죠 자 그래서 텐서플로우는 트레이닝에 쓰고 인퍼런스는 데스크탑에 쓰고 얘는 모바일 인퍼런스로 쓰죠 모바일 기기에서 텐서플로우 라이트는 트레이닝은 안 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텐서플로우 라이트는 모바일에서 잘 돌하고 오퍼레이션 개수를 확 줄였어요 이게 어떤 자기의 function 라이브러리라 했대요 서브루틴 그래서 여기 이제 몇 개 없다는 거죠 텐서플로우 라이트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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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아직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